곤포죽 조선무스당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73페이지 곤포탕 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곰포는 미역과 같이 되었으나 구멍이 숭숭 뚫렸나니 국을 미역국과 같이 끓이면 부드럽고 맛도 이상하니라. 곰포는 미역과 비슷하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국을 미역국과 같이 끓이면 부드럽고 맛도 이상하니 좋다. 조리법 국을 미역국 끓이는 방법으로 끓인다. 재료가 미역 대신에 곰포 대체해서 끓이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곰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1페이지 원문 재료 닭뼈, 마리, 다스마 적당히, 황무 1개, 호초 조금, 옥총, 양파입니다. 1개의 3분의 1은 소금 조금, 모 적당히, 밀가루 조금, 닭이나 소의 뼈를 남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물에 4,5시간 동안 삶아서 뼈는 꺼내고 파와 황모, 청근등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호초를 넣어서 맛을 만들고 밀가루를 조금 물 반종자쯤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먹나니라 맛을 조마하기 위하여 다스마를 조금 넣어서 맛을 뿌려내면 더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닭뼈 한 마리, 다스마, 다스마 적당히, 황무 1개, 후추 조금, 양파 1개의 3분의 1을 소금 조금, 무적당하게, 밀가루 조금, 닭이나 소의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물로 4시간, 5시간 동안 삶아서 뼈는 꺼낸다. 파와 황모, 철근등을, 청근등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맞춘다. 그런 후에 밀가루를 조금 물 반종자쯤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먹는다. 맛을 조마하기 위하여 다시마를 조금 넣어서 맛을 우려내면 더 좋다. 조리법 닭이나 소의 뼈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잠기도록 붓고 약한 물로 4시간, 5시간 동안 삶아 뼈를 꺼냅니다. 파와 황모, 철근을 잘게 썰어 넣고 이것이 무르도록 익혀서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맞춥니다. 밀가루 조금을 물 반종자에 풀어서 함께 섞고 다시 한번 더 끓여서 먹는다. 다시마를 조금 넣고 맛을 우려내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곶감죽, 백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을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러서 찹쌀뜨물과 꿀을 타서 순죽입니다. 백시죽이라고도 합니다. 문원자료 식료찬유 전위순 1460년 곶감죽, 건식 되어 있구요. 임원심육지 보양지에 서유구 19대기초 곶감죽, 백시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료찬유 원문 치이롱 급비 불문 향취 건시산매 세절 갱미 삼합 어시즙 중자죽 공복 식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과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을 치료하려면 잘게 자른 곶감 3개와 맵살 3옥을 감즙에 끓여 죽을 만들고 공복에 먹는다. 수리법 곶감 3개를 잘게 자른다. 자른 곶감과 맵살 3옥을 감즙에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료찬유 식료찬유 또 나와 있는데요. 찧줄이 건시이자 약한연지 자미죽 욕숙지 하시 경삼오비 영하식지 번연문 흰농만 나오면서 배가 아픈 이지를 치료하려면 곶감을 갈고 쌀을 삶아 죽을 만드는데. 곶감과 맵살 3개에 익으려고 할 때 곶감가루를 넣고 3번에서 5번 끓이면 아이에게 먹인다. 조리법 곶감을 간다 2 쌀을 삶아 죽을 만든다 3 익으면 이를 3,4번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식료주 보양제의 원문입니다. 제중심편 원보, 후장위, 건비위, 소숙직, 거면관, 재숙혈, 윤성후, 건시불고다소, 수침, 하사, 취즙, 화나미감, 자성죽, 임식지, 화멸용역호, 혹화남위분접병갱단, 가희견대편, 호쿠아목, 맥본, 자군두병, 가희실장위, 익기력, 번역분은 제조시편에 이르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과 위를 두텁게 해주며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고 오래된 숙제를 풀어주고 얼굴기미를 없애고 어혈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윈택하게 해준다. 건실을 양에 상관없이 물에 담가 채에 걸러 즙을 취해 찹쌀뜨물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임의대로 먹는다.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또는 찹쌀가루를 섞어 경단을 만들어 먹으면 세변을 단단하게 한다. 또는 메밀가루를 섞어 굳은 떡을 만들면 장과 위를 순실하게 하고 기력을 잃게 한다. 조리법 건실을 양에 상관없이 물에 담가 채에 걸러 즙을 취한다. 2. 찹쌀뜨물과 같이 끓여 죽을 쓴다. 꿀을 타서 먹어도 좋다. 찹쌀가루를 섞어 갱난떡을 만들어 먹으면 세변을 단단하게 한다. 메밀가루를 섞어 우두떡을 만들면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기력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의자 입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명경 기업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기자 신논협 여성자죽 영묘 번역문 국의자의 부드러운 입을 따다 감국싹죽에서 말한 방법대로 죽을 쑤어도 아주 맛있다. 강국싹죽 농정회유에 강국이 새로 자란 머리 부분에 부드러운 싹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고 가늘게 썬 뒤에 소금과 쌀을 함께 넣고 끓여 죽을 쓴다. 그것을 먹으면 눈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조리법 고기자잎을 잘게 자릅니다. 2. 쌀에 고기자잎과 소금을 넣고 죽을 쑤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기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박해통부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임원 16지 부양지 서유부 19세기 초 박해통구 생연취즙 죽일완입즙1잔 가숲밀소 허동자식 번역문 생고기재를 갈아서 즙을 취한다. 쭉 한 사발에 고기자즙1잔을 넣고 거기에 소량의 숯미를 넣어 함께 끓인 다음 식용한다. 조리법 1. 생고기재를 갈아서 즙을 취한다. 2. 쭉 한 그릇에 고기자즙1잔을 넣는다. 3. 기호에 따라 소량의 뿔을 넣어 함께 끓인다. 임원 16지 원문 구기자 생연취즙 죽일완입즙1잔 가숲밀소 허동자식 거가필용 구기재를 생으로 갈아 즙을 취해 쭉 한 사발에 즙 한 잔을 넣고 끓여서 꿀을 조금 첨가하여 다시 끓여 먹는다. 거가필용 조리법 1. 구기재를 생으로 갈아 즙을 낸다. 2. 쭉 한 사발에 고기자즙1잔을 넣고 꿀을 조금 더 다시 끓인다. 문헌자료 3. 요원 16지 원문 구기엽재취 동갱미자죽 입종시 오미엽화 공신복 고음허로 산림경제복 권영문 구기자잎을 뜯어 맵쌀과 같이 죽을 쓰고 파 된장 오미 소금을 섞어 공복에 부금하면 음기를 보호하고 회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산림경제보 조리법 1. 쌀에 고기자 잎을 넣고 죽을 쓴다. 2. 파 된장 오미 소금을 넣고 섞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고향지 원문 5. 치번갈 구건 골절번열 구기근백 피일승 소맥일승 정도 이수일 두자취 7승즙 갱미 삼합 연 입자금 갈즙 전복지 번영문 또 다른 방법 번갈을 치료한다. 입이 건조하고 뼈마디에 번열이 나는 것을 치료한다. 고기 뿌리에 흰 껍질 한 대 밀 한 대를 깨끗이 일고 물 한 말로 달여 일곱대 즙을 취해 맵쌀 3호를 갈아 놓고 마실 것을 만든다. 목이 마르면 차츰 보용한다. 조리법 1. 고기 뿌리에 흰 껍질 한 대 밀 한 대를 깨끗이 일어 물 한 말로 달인다. 2. 일에서 일곱대 즙을 취해 맵쌀 3호를 갈아 놓고 마실 것을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팥죽으로 첫 달 금음날에 쑤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먹는다. 구수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류리제법 방신형 1934년 425페이지 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굴 한옥, 물 한옥, 우유, 버터, 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없게 한다. 그런 후에 물을 붓고 잠깐 끓여서 더운 우유를 적당히 붓고 버터와 소금과 고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바라기 때문에 약간만 끓여야 한다. 조리법 1. 굴을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없앤다. 2. 물을 붓고 잠깐 끓이다가 더운 우유와 버터를 적당히 붓고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낸다. 굴은 오래 끓이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만 끓인다. 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론자료 1. 조선요리 저자미상 1970년 출간되었습니다. 2. 사림경제 홍만선 저자구양 1700년대 아령되었습니다. 3. 박해통곡 저자미상 18세기로 이후 구양 4. 요록 저자미상으로 1680년 결기에 출간되었습니다. 5. 조선무삭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6.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출간되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요리 문헌자료 1. 조리법 2. 골 200g 38. 쌀 300g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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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g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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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 마늘, 간장으로 버무려 놓고 2. 소재에다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쓴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앉히고 닭알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린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대가 난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는다. 번영분 재료 굴 200g, 쌀 300g, 파 30g, 마늘 1g, 참기름 1숟가락, 간장 20g, 달걀 2개 만드는 법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 마늘, 간장으로 버무려 놓습니다. 2.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앉히고 달걀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립니다. 오래 끓이면 질기고 군대가 납니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습니다. 조리법 1.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 마늘, 간장을 버무립니다. 2. 소색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앉히고 달걀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립니다. 물에 익히면 질기고 군대가 납니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습니다. 문헌자료 2. 산림경제 석화, 간, 정, 쇠갑, 유자두부, 연연포, 갱량, 여미잡죽, 후숙, 하계수란, 하계란수, 개조화, 자일비, 적함, 담가물류, 식지 번역문 불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부셔간다. 두부는 기름에 지져 연포국처럼 만들어 쌀을 넣고 주고 쓴다. 죽이 다 끓으면 달걀 몇 개를 풀어 잘 섞고 한번 끓인 뒤 간을 안 맞게 맞추고 양념을 넣어 굽는다. 조리법입니다. 1.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부셔간다. 2. 두부를 기름에 지져 연포국처럼 만들어 쌀을 넣고 주고 쓴다. 3. 죽이 다 끓으면 달걀 몇 개를 풀어 잘 섞고 한번 끓인 뒤 간을 알맞게 맞추고 양념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3. 밖의 통곡 1. 석화, 간정, 쇠갑, 유자 두부, 영양포, 갱량, 여미작주, 후숙, 하계란, 숙의 조화, 자일비, 적함, 담가물류, 식지 3.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껍데기를 깝니다. 4. 두부는 기름에 익혀 연포탕으로 만들고 거기에 굴과 쌀을 함께 끓여 주고 씁니다. 4. 죽이 다 익으면 계란 몇 개를 풀어 넣고요. 5. 한 소큰 끓어 오르면 간이 알맞게 조미료를 넣어 먹습니다. 5. 조리법 1.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벗깁니다. 6. 두부는 기름에 익혀 연포탕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굴과 쌀을 함께 끓여 좋습니다. 6. 죽이 다 익으면 계란을 풀어 넣고요. 한 소큰 끓어오르면 간을 맞춥니다. 6. 문헌자료 4. 요록 6. 석화 혹 영합선자 혜중림숙입 원조화교 이삼비후 7. 석화 혹 합정간 반입 우이이 삼비공치 7. 굴이나 통통한 조개를 먼저 삼낸다. 7. 묽은 죽을 수업 거의 익을 무렵에 조개나 굴 삶은 물을 붓고 잘 저으면서 끓이는데 8. 두세 차례 끓어오르면 굴이나 조개를 잘 가려서 손질해 넣고 9. 다시 두세 차례 끓여서 쓴다. 9. 조리법 1. 굴 또는 통통한 조개를 먼저 삶아 놓는다. 10. 묽은 죽을 수업 쌀죽이 거의 익을 무렵 조개나 굴 삶은 물을 먼저 붓고 저으면서 끓인다. 10. 두세 차례 끓어오르면 굴이나 조개를 손질해 놓고 다시 두세 차례 더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묽은 자료 5.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10. 묽은 잘 고성하고 오래 불리지 아니한 생굴을 정하게 골라 11. 적을 없이 하야 씻어 물배에 넣고 흰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지고 끓였거든 11. 굴을 넣어 휘졌다가 퍼먹으면 맛이 배를 하고 12. 좋으니 장이나 소금을 다 먹나니라 12. 굴을 씻어 말려 장말하였다가 12. 밥이나 주게나 시게나 온갖에 넣어 먹으면 굴 맛이 좋고 13. 머리가 머리 가지고 가는데 13. 십상 좋으니 이것은 큰 굴라도 좋으니라 14. 작고 흠이 없는 생굴을 깨끗하게 골라 이물질 없애고 15. 씻어 물배에 넣는다 15. 흰쌀죽을 쑤어 아니다 퍼질만큼 끓였거든 15. 굴을 넣어 휘졌다가 퍼먹으면 맛이 부드럽고 좋다 16. 장이나 소금을 다 먹는다 16. 굴은 씻어 적을 고르고 말려 가루 내었다가 16. 밥이나 죽이나 찌개에나 온갖 곳에 넣어 먹으면 굴 맛이 좋고 16. 멀리 가지고 가는데 편리하다 16. 큰 굴이라도 좋다 17. 조리법 1 17. 작고 흠이 없는 생굴을 깨끗하게 골라 이물질을 없애고 18. 씻어 물배어 놓는다 18. 흰쌀죽을 쑤어 아니다 퍼질만큼 끓인다 19. 굴을 넣어 휘졌다가 퍼먹으면 맛이 부드럽고 19. 장이나 소금을 다 먹는다 19. 문안자료 6. 농정 회요입니다 19. 석과 간정 세갑 19. 유자 두부 여양포 백행양 20. 여미작조 20. 훌쏭 하계란 숙의 조화 20. 자일비 20. 적감담감 20. 물류 식지 20. 번영문 20. 깨끗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깨뜨려 부수고 21. 두부를 연두부 국국 모양으로 삶은 다음 21. 균칠하고 쌀과 함께 족을 만든다 22. 익으면 달걀 몇 개를 넣고 잘 섞고 나서 21. 한번 끓어오르면 간을 적당하게 맞추고 재료를 넣어 먹는다 22. 조리법 22. 깨끗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22. 두부는 삶는다 23. 기름을 넣고 굴, 두부, 쌀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24. 죽이 익으면 달걀을 풀고 한번 끓어오르면 간을 맞춘다 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근대죽 25. 근대죽 26. 근대죽 26. 근대죽 26. 근대죽 26. 근대죽 26. 귤을 벗기는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헹구어 26. 잘게 썰어서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하여 26. 국을 끓이다가 27. 쌀을 넣고 쌀이 푹 퍼지도록 씁니다 25. 쌀쌀 25. 쌀쌀떼 문헌자료 임원심력지 보양지 서유 59세기초 서미족방 원문 권영문 조리법 또 칠리불지 일점항수 무력불타식 서미사압 정도차수 림수 아교일량 자아 위말 조화 공심식지 이를복후효 번영문 또다른방법 이질이 멈추지 않고 날이 갈수록 누렇게 여유역하고 무력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기장쌀 네 혹을 깨끗이 이뤄 죽을 끓인다 익을 무렵에 악유 한 양을 구워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준다 국목에 먹는다 하루 한번 복용하면 효업이 아주 좋다 조리법 1. 기장쌀 사옥을 깨끗이 이뤄 죽을 끓인다 2. 이걸 무렵에 악유 한 양을 구워 가루로 만들어 고루 섞어준다 Hoodies 팀의 노래 빌려 이것 antig의angel